네 오늘은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권기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권기대라고 합니다. 성장일기라고 하는 좋은 채널에 초대받아서 기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그 당시에 한국의 지점을 막 열게 된 모건은행이라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1980년 초에 본사가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 덕분에 그렇죠 월스트리트 근무했던 한국인 1세대다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듣습니다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당시에 선진금융의 맛을 조금 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은행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금융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혁신이라든가 변화가 상당히 좀 느린 편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근원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어쨌든 은행에서는 몸을 담고 있었지만 업무 성격이 저랑 그렇게 맞지 않아서 한 7, 8년 근무하다가 이제 바로 산업 쪽으로 제가 옮겨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외에서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홍콩에 나가서 당시 막 개방됐던 중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어린 나이에 자영업을 아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 작게는 여기 이런 안경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철강이라든지 화공업 제품, 농수산 제품,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 TV 프로그램 같은 문화 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정말 핸들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다가 한 30년 정도 해외에서 보내고 2005년에 영국 귀국을 해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책 번역하고 책 쓰고 책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이력을 보고 눌렀던 게 그렇게 월가에 계시고 해외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산업을 핸들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영국 귀국해서 하신 일이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판업에 띄워두셨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신 거예요? 사양산업이라고 하면 무라카미 하룻기 같은 사람은 대단히 싫어할 겁니다. 종이책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그 전에 제가 했던 일이 일종의 중개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를 그냥 연결시켜주고 모든 결정은 그들이 하고 내가 내리는 결정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중개업은 미래가 좀 불투명하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거의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정말 거의 직결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돌아와서 귀국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직접 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프리젠트하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출판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10년 정도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책이 안 나가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방향성도 실용서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성도 잡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좋은 때도 만나고 매출도 많이 오른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가북스가 어떻게 보면 경제 경영을 대표하는 출판사가 됐잖아요. 이제 어떠세요? 실제로 해보니까 출판업에 우리나라 사람들 책도 안 읽는다 1인당 도서 구입비가 많이 떨어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시는 게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자영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9 to 5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과는 달리 사업 혹은 자영업이라는 것은 그 업종이 뭐든 간에 한 절반 정도는 투기 성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운에 좌우되는 그런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대비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타이밍이 틀려지면 그냥 완사가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허다했거든요. 또 반대로 그렇게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기대도 별로 안 했건만 뭔가가 터져서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이익이 돌아온다든지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종목 선정도 정말 성실히 했건만 뭔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손실이 나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시간을 좀 널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역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상적으로 했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로서 모신 거니까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많은 분들이 베가북스의 경제 경연소로 공부를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베가북스를 이끄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사실 굉장히 가깝고 전 세계에서 경제 부분을 차지하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미 크고.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하는 기침, 감기에 걸렸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국이 등소평, 등샤오팅이죠. 등샤오팅의 특택에 문을 활짝 열고 개방을 한 이래로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옆에 중국이라는 대국이 그 많은 인구, 그 싼 노동력, 그리고 부지런하고 손재제도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급원으로서의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거기 가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제3국에 팔 수 있고 나아가서 중국 내수에도 팔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대규모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존하는 바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공급면, 수요면, 양쪽 다 해서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되게 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20년, 30년 흐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소소히 드러나는 거죠. 첫째, 중국도 이제는 비싼 땅이 됐어요. 노동력이 싸지가 않아요. 전혀. 둘째, 중국 자체가 기술도 좋아지고 제품도 나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경쟁국이 됐고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떨어지고 공장은 자꾸 비싸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만 잘못되면 최근처럼 부동산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비구의 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파산 지경에 몰렸다.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의 오랜 오랜 고질병이 공기업과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부채예요. 어마어마한 부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펴지지 않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역만에 봐서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의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터질지가 모르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가 크게 감기가 들고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국 아니고는 없나? 공장으로서든 아니면 시장으로서든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초창기에는 우리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시장을 요새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술력도 많이 좁혀지고 인건비도 비싸지면서 사실상 그 혜택들이 사라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더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이 망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활짝 꽃피기를 바라죠. 그래야 우리도 나아지니까 따라서 동시에 그거는 거의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중국이 예를 들면 기술면에서 모든 게 우리보다 앞서거나 우리 경쟁력이 자꾸 두드러지게 나아지면 우리는 반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이해관계를 잘 따져야 하는 그런데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우리가 중국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너의 경제를 우리가 살리거나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케이 그렇다면 중국이 잘 될 때는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것과 동시에 중국이 아는 다른 지역을 빨리 알아보고 거기와의 교역도 늘리고 또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것도 늘리고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중국 위전도를 낮춰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중국 위전도를 낮춘다는 거는 중국과 비슷한 다른 국가나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공장으로 공급원으로서든 아니면 우리 상품의 시장으로서든 중국을 대체할 혹은 중국을 보완해 줄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지역들이 우리한테 중국의 대안으로서 다가올 수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기간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도라고 보거든요. 인도 이제 뭐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인도는 일단 사이즈 자체가 중국과 거의 대동 소위하고 대동 소위하고 인구도 중국을 이미 능가할 정도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은 나라고 또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IT 기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적합한 나라고 또 시간을 좀 단기적으로 조금 줄인다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특히 공장으로서의 지역은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트남이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조금 더 눈을 넓히면 유럽도 유럽은 경제도 사실은 미국과 달리 좀 침체한 지가 오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나라 이름도 참 대륙 이름도 구대륙이지만 낡아버린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발굴한다든지 혹은 공급선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나가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미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멀어서 그런지 소홀했다고 할까 그렇게 애를 많이 안 쓴 지역이거든요. 남미도 새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중국 의전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중국 자체가 저렇게 힘을 자꾸 잃어가고 중국도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그런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미 30년 동안 헐레벌떡 정말 얼마나 많이 두 자리 수를 몇 십여 년간 계속했다는 것은 거의 정말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십몇 프로씩 계속 5년, 7년, 10년 이렇게 성장을 해봐서 이제는 지칠 때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우리가 열심히 안 찾아봐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동 지역도 예를 들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우디, 이락, 이란, UAE, 리비아, 레바논 이쪽 중동 지역도 굉장히 아직 저걸 충분히 들어가서 파헤치지 않은 땅이거든요. 거기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